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시험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받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이 새해 첫 주간인데 어떠셨어요?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시험되는 일은 없었나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시면서 시험되는 일은 없으셨나요? 혹시 집에서 싸우고 오시진 않았나요? 오시는 길에 혹시 짜증나는 일, 어려운 일 없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오다가 계속 짜증나는 일이 생겨서 돌아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차 주차하고 또 교회까지 들어오고 또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당 자리를 이렇게 앉는 일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시험되는 일이 많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주차 안내위원 또 예배 안내위원들 중에 청시만 먹고 안내하시는 분 있으세요 주일 안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가 은혜가 많은 시간이지만 시험도 많아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또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어떤 시험이 여러분에게 또 있을지 몰라요 사실 주일 예배 시간이 지금 한부도 늘어난 예배인데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을 보면서 예배를 한부도 늘였습니다 예배당을 증축하려는 계획도 세웠었어요 주차장도 더 만들고 그러나 언제까지 예배당 더 증축할 수 없잖아요 이미 있는 이 예배당도 굉장히 큰 예배당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예배당 증축, 주차장 증축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일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겨우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시고 주차장 여러 불편하고 쉬운 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시험이라고 나온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뜻이고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자라도록 성숙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계기로 주시는 것이 테스트예요 그게 시험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늘 시험 보잖아요 또 하나가 마귀가 우리를 믿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주는 것이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이 시험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야고버서 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은 그건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경우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하심입니다 결국은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심이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함입니다 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참 복되게 살았습니다 마귀가 그걸 눈뜨고 못 보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팍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잘해주니까 저렇게 잘 믿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을 줘보세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욕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귀가 욕의 모든 재산 다 뺏어가고 자녀들 다 죽이고 욕의 몸에 악창이 생기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정죄하고 욕이 겪은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였어요 욕기 1장 11절에 보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시험하면 하여튼 좋은 거 뺏어가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면서 마귀가 목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부인하라 하나님 욕해라 하는 거죠 그러나 시험을 이렇게 테스트와 또는 유혹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상으로도 이거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일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일까 함께 섞여 있어요 우리로서는 그것을 구분해 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선악가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선악가를 가지고 아담을 죄짓게 만들어버렸어요 욕, 마귀가 욕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욕에게 유익함을 줄 줄로 믿고 허락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내모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의 시험이 이렇게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마귀의 시험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구분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믿으실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시험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준다고 믿으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마음에 믿어지면 시험 중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참 존경하고 가까이 지내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미국 선교사님이세요 박대인 선교사님이요 그 선교사님들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그렇게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세미나 시간에 유난히 저에게 까다롭게 하시고 어려운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까운 줄 알았더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이 한동안 서운했어요 그런데 한 번 어느 선배님이 지나가는 길 이야기처럼 그 박대인 교수님은 자기가 좋아하고 아주 주목해 보는 학생에게 유난히 까다로운 질문과 과제를 주고 힘들게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갑자기 마음에 응어리가 확 풀어졌어요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또 제 발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꼬투리를 잡으시는 것을 보고 기쁘더라니까요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시험이 나에게 유익한 줄로 내가 정말 확신하게 되면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차이가 나요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시험이 깨달아져요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지 하면 시험인 줄 몰라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인 줄 알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힘들기는 하죠 어렵기는 하죠 그러나 이게 시험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영적으로 조심하게 돼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얼굴이 싹 변한 얼굴로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참 그 마음에 저를 향한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죄송한지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시험 들었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삐친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죠 제 잘못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싶다는 뜻이죠 시험에 든 사람은 시험 들었다는 말을 안 해요 나 시험 들었다는 말을 안 해요 시험인 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가 본인을 지켜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시험인 줄 모르니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시험에 빠진 사람이 베드로일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동안에 마귀가 너를 시험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누가 보곤 22장 31절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욕에게 마귀가 하나님에게 가서 욕을 요구했어요 욕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내가 한번 손대보겠다고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고 하니까 나에게 한번 맡겨봐달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 조심해 그리고는 기도까지 해주었어요 너 시험에 들 거야 이제 정말 어려운 때가 와 그러나 너가 돌이키도록 내가 기도를 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베드로가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아 마귀가 나를 시험하겠구나 그러면 마귀가 시험할 때 금방 깨달아져요 근데 베드로는 귀전으로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게스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한번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재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했어요 결국은 시험이 닥쳤죠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두려움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 하다가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제서야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생각했으면 그나마 한 번 부인했을지 몰라도 세 번씩이나 저주까지는 하진 않았을 거예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쳐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하는 시간에 지금까지는 시험이 없어요 은혜롭고 그러나 마귀는 호랑호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함정을 여러분을 앞두고 만들어 놓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는 주차장에서 집에 갈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없어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여러분에게 한 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를 갈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다못해 시장에 갈 때도 시장 가면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사야 되겠고 저것도 사야 되겠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있다는 것만 알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없어서라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다는 것만 알지 실제로는 안 하면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면 사탄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역사한 거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에게 벌써 사탄이 한 번 역사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해사를 빌리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처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사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 속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이거 막아야지 우리 선생님 저러면 안 되시지 그런데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제자니까 당연히 선생님 고난 당하신다는데 막아야지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그래서 주여 그리 마음 써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담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 차렸어야 돼요 아 마귀가 내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구나 베드로는 전혀 그 생각 안 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가른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집에 팔았는데 역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거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가른유다는 마귀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넣어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 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일 거라고 아마 가른유다도 이게 시험이구나 이랬으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른유다를 예수 팔 제자로 이렇게 딱 집어낸 것은 평소에 가른유다가 마음을 항상 그런 식으로 뺏다 가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류 옥합을 예수님의 발등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게 너무 낭비 같아서 다 놀랐지만 유난히 화를 낸 제자가 가른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 향류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헌금하면 자기가 관리해서 결국 자기가 쓸 텐데 이걸 예수님 발에다 붓는 거 보고 막 화가 난 거예요 마귀가 요 놈 봐라 요 놈 건드리면 되겠네 그때 벌써 조짐이 가른유다는 예수를 팔 조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수시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려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그때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딱 정신 차리면 사탄아! 그런 생각 주지 마 내게서 떠나가 할 텐데 안타깝게도 누가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고는 마음의 생각을 품으니까 결국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고 그러고는 시험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에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시험할 틈을 못 가지게 되니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 공산당국의 투옥이 되어서 지하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살았죠 그런데 이 루마니아 공산당국에서 참 잔혹하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음식에 마약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의 정신세계와 이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마약을 먹인 거죠 목사님이 어느 날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혼미해지고 성경 암송하던 게 다 잊어지는 거예요 성경직 가지고 들어갈 수도 읽을 수도 없는 감옥에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암송한 성경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주기도문을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루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그리고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하느라고 애를 써도 주기도문도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그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주님의 기도문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경구절 하나 기억 안 나고 주기도문도 기억 안 나고 그냥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고는 바닥에 머리를 대고 그렇게 우셨어요 시간이 한참을 지나고 마약을 투여하는 게 중단이 되고 그리고 몇 개월이 더 지나서 어느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는데 주기도문이 단어가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깜깜한 감옥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 주기도문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주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그 주기도문의 단어 구절 하나하나에 자기의 기도를 실어서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한 시간을 기도하고 두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루마니아 지하 감옥에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주기도문 외우면서 은혜를 회복하고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투옥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살려내는 기도예요 주님과 이런 친밀함을 가지게 될 때 시험이 떠나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시험이기는 핵심은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나를 시험에서 이기게 해줘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참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 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시나요? 저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있는 것 같은데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 빠진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답을 알았어요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놀라웠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렇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신 적 없다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요 감당 못할 시험 없어요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성경에 큰 시험을 당한 사람 스대반 집사 아마 대표적일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네 진짜 시험들 일이죠 그런데 스대반 집사님은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얼굴은 천사 얼굴처럼 시험에 들지 않은 거죠 시험을 이긴 거예요 아니 스대반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일어서서 내려다보시는 것을 보고서 스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순간에도 그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실제고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되면 우리를 넘어뜨릴 시험은 없어요 저는 목사되기 싫었어요 어린 시절 목사들로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그게 너무 두려웠고 또 너무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런데도 제가 신학교를 간 것은 팔자가 목사라네요 아버지가 큰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받쳐버렸다네요 그래서 도망갈 용기가 없어서 신학교를 갔어요 공부는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하는 성격이니까 했지만 마음의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목사되기 싫은데 신학교에 왔으니 그런데 어느 날 체플 시간에 외부 강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성경 본문이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목사님의 성경 구절을 읽으시는데 가슴에 확 꽂혔어요 저는 그 전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했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서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 게 뭔지 몰랐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날 사랑하는 자들아 마치 주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부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때부터 눈물이 거져볼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왜 그렇게 어른들끼리 싸우시는지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 받은 상처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게 녹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원래 계획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마음에 이렇게 너무나 놀라웠게 믿어지면서 제 속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 되기 싫었는데 목사 되고 싶어요 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런 교회를 세워야지 어린 시절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상처가 주님을 사랑하는 눈이 탁 뜨이는 순간에 사명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모든 시험을 다 바꿔놓아요 여러분이 시험에 힘든 이유는요 주님 사랑하는 눈이 아직 뜨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그 이후에 성경 중에서 참 좋아하고 그리고 늘 그 말씀으로 눈물의 기도가 되는 성경이 히브리스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살다가 가시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 밤잠을 못 자잖아요 가시 같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는 다 가시 같은 존재예요 어쩌면 하나님 마음 이해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 속 썩이고 모든 인류가 그렇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요? 예수님께서 개세먼의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가슴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한이 맺혀도 한참을 맺혀있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히브리스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제게 이렇게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눈물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분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요 가시 같은 사람 없어져요 가시 같은 환경 없어져요 나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시험될 일 없어져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러면 갑자기 시험거리가 없어져요 어느 성도님이 참 멋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물건을 아주 바가지를 톡톡이 쓰고 비싼 값을 주고 물건을 사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는 걸 보고 보다가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해줬대요 나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억울한 일 없어 하나는 내가 예수 믿은 거고 또 하나는 당신과 결혼한 거야 그래서 아내가 마음이 확 풀어졌다는 거죠 시험되고 안되고는요 어떻게 보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렇게 시험이 들어서 못 살 것 같으더니 또 그렇게 깨끗하게 아무 시험이 안 되는 이게 참 영적인 역사인 거죠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이 돼요 우리 정말 놓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그리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시험이든지 승리해서 오히려 내 주변의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 시험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 일으켜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